건조한 피부, 뱀살, 각질 피부에 효과적인 달바 화이트 트러플 글로우 바디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 오늘은 출시되자 마자 빠르게 들고 온 갓 신상 리뷰 시작해볼게요. 이 제품은 바디 오일이나 크림처럼 끈적임이 없어서 여름에 뿌리기 좋고요. 산뜻 촉촉하게 흡수되면서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일층하고 수분층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두 성분은 아보카도, 귀리 추출물, 이탈리아 화이트 트러플입니다. 사용할 땐 오일층과 수분층이 충분히 섞일 수 있도록 잘 흔들어주세요. 이제 건조한 부위와 윤기를 주고 싶은 부위에 칙칙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파래 한번 뿌려볼게요. 뿌리고 나면 피부가 정말 촉촉해지면서 윤기가 나더라고요. 윤기 보이시나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분사가 굉장히 넓게 펼쳐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넓은 부위에 고르게 분사하기 좋더라고요. 저는 씻고 나면 항상 팔다리가 너무너무 건조해져서 바디크림을 덕지덕지 바르곤 했는데요. 이 바디 미스트는 그냥 화장실에 두고 칙칙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해서 좋았어요. 게다가 고급스럽고 은은하게 지속되는 향기가 특징입니다. 건조한 피부에 즉각적으로 윤기를 주는 달바 바디 미스트, 정말 갓신상이죠? 끈적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 그리고 저와 같은 귀차니즘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미스트입니다. 그럼 오늘 갓신상 리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